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에 대해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 안모가 풀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 장교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중간쯤까지 걸어가더니 난간 사이로 봉지를 떨어뜨립니다. 현장 검증은 시신을 유기한 이곳 화천 북한강 일대와 살해가 이루어진 경기도 과천 군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으니까.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 행동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장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문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